안녕하세요 킨델타임즈의 전나린 선생님입니다 오늘은요 Tips for Wildlife Encounters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무엇을 위한 탭이냐 야생에 나갔다가 그 동물이나 생명체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런게 이제 되는 거죠 Encounter 라는 말은요 뭔가 이렇게 작정을 plan을 해서 우리 언제 어디서 보자가 아니라 딱 우연히 맞닥뜨리는 거를 바로 Encounter 라고 얘기합니다 자 볼까요 What should you do if you encounter wild animals? 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런 얘기죠 What should you do? 만약에 여러분이 야생동물들을 딱 우연히 마주친다면 If you encounter wild animals 자 먼저 첫번째 키틱은 Keep calm and quiet 자 침착하고 cool down 하는거죠 and 소리를 내지 말고 조용하게 있는게 좋습니다 그 상태를 유지하세요 라는 거죠 Do not touch or feed the animals 때로는 이제 무서운 동물이 아니라 귀여운 동물 만나면 막 만져보고 막 먹어주고 싶고 이렇잖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알아서 그렇게 하면 안되죠 그래서 그 동물들을 막 만진다거나 혹은 먹이를 막 주려고 하지는 마세요 If you see a baby animal alone Don't worry 그리고 이제 굉장히 아기 새끼를 봤을 때 아기 동물이 혼자 있는 걸 봤어요 그런 경우에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It's mom might be nearby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 새끼가 있는 근처, nearby의 엄마가 그 baby animal의 엄마가 있을 것입니다 라는 거죠 If you think an animal is hurt or in danger, tell an adult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 동물이 baby animal이건 or not 그 동물이 다쳤어요 hurt 혹은 뭔가 위험에 처해 보여요 위험한 것 같아요 지금 도와줘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의 힘으로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어른한테 먼저 얘기하세요 라는 거죠 우리가 뭐 child, 어린이, 아이, baby 어떻게 보면 반대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 큰 성인 어른은 adult라고 쓸 수가 있죠 They can call experts who know how to help 자 이 they 라는 거는 바로 adult를 얘기하겠죠 어른들이 도와주는 방법을 잘 아는 전문가에게 전할 수 있어요 물론 나보다 어른인 경우에는 조금 더 그때 더 지식이 그런 상황에서 지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른이라 하더라도 expert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맞겠죠 자 expert는 어떤 일이나 분야의 전문가를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야생동물들을 encounter 우연히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첫 번째 우연히 만나다 이 동사 다시 기억을 해볼까요 그냥 to meet이 아니라 to encounter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먹이를 주다 뭔가요? 한 번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to feed that's right 자 세 번째 어른 성인 child, children 아니고요 우리 그런 경우는 A로 시작하는 단어로 우리가 오늘 봤죠 adopt, adopt 이렇게 하면은 어른 성인 뜻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all right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 bye-bye I'll see you next time bye-bye